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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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! 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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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쉿딱? 쉿 안 돼. 야. 사왔어. 우리 집이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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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자, 자. 어, 성준아. 성준아. 아버지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니, 저 왔습니다. 잘 계셨어요? 어머니, 어머. 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? 비행기가 연착됐어요. 그래, 그래. 아버지, 어머니, 막내 아들 한성준. 상해 근무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. 그래, 그래. 수고했다. 장애다 장애야, 우리 막내. 그래, 고생했다. 네, 어머니. 아, 그런데 안생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. 고생 같다. 고생하셨고다. Beyonce 좋아 X6 고생하셨고 여부아에ziel아 quitав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